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지프컴패스 2세대 2.4 리미티드 AWD입니다 이 차량은 2019년식의 주행거리 24,000km고요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소유 차량이고요 저 야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란 루프렉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컨디션 좋고요 이어서 본넷 살펴볼게요 다음 범퍼쪽 확인합니다 컨디션 쭉 살펴보시면서 운전석 앞쪽을 보겠습니다 휴대생활기세 살짝씩 있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5.59mm로 65%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괜찮고요 도어 쪽 쭉 살펴볼게요 다음 뒤쪽 휘해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5.51mm로 65% 이상 남았습니다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헤일램프 양쪽 다 깨지 못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확인합니다 트렁크 내부 보시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2열 폴딩에서 더 넓게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고요 이어서 도어 쪽 살펴보겠습니다 컨디션 쭉 보시면서 사이드 미러 안쪽 한번 봐주시면 후측 방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 괜찮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세 살짝씩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24,555km 확인했습니다 다음 흔들 보시면 크루즈랑 블루투스 이용 가능하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고 알파인 오디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위쪽 볼게요 위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2열까지 넓게 들어가 있고요 작동 또한 아주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ECM 룩미러랑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패시아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요 해증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스타트 버튼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고 USB 엑스 시각제 이용 가능하고요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스탑이랑 전자식 파킹 있고 컵홀더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넉넉하고요 먼저 시트 쪽 쭉 살펴보시면 가죽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카시트 설치 가능하고 뒷좌석에 전자제품 이용 가능하겠고요 위쪽 선루프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컨디션 쭉 보시면 현재 외관상 무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룸 소리 일정하네요 타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도 보고 올게요 타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컨디션 쭉 보시면서 성능 점검 기록부로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지프 컴패스 2세대 2.4 리미티드 AWD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은희 달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